지방선거의 부산광역시 시장선거를 제야전문가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구해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당의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는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숫자는 좀 적습니다. 눈치가 보였는지. 관외 사전투표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숫자가 크죠. 주로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거의 100% 조작입니다. 사상구 플러스 8.3, 수영구 플러스 12.1, 연재구 플러스 10.1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만든 숫자입니다. 투표자들에 던진 자연 숫자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익값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큰 차익값이. 좌우대칭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시장선거에서도 요릴 지방선거에서도 프로그램이 가동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해운대구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부산시 남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구만 여러분 부산시장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한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자기적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이죠. 좌우대칭에. 한쪽은 항상 플러스.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더 관내 사전투표네요. 이걸 더 학대를 하면 이렇게 또렷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부산시 남구의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그 사전투표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진 공식을 찾아보니까 5%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작 프로그램인 거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28,534표의 5%를 변성한 후보가 가져가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이 가짜 승관이가 발표한 것은 박형준이 7만6천 변성한이 3만8천을 받아가지고 당나게 결정됐다 발표했는데 우리는 1번에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보고 5%가 조작되지 않는 진짜 득표수 사전 득표수를 구하니까 4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4번하고 5번을 합치게 되니까 진짜 득표수가 나오죠. 진짜 득표수는 박성준이 7만6천 표고 한 7만8천 표를 받았고 변성한이 남구에서 3만8천 표를 받은 게 아니고 3만7천 표를 받은 거죠. 격차가 훨씬 확대된 겁니다. 4만1,138표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승관이 발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위입니다. 승관이 발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표가 남지 않습니까. 후보별로. 민주당은 28표, 국신당은 43표.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투표를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남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표 4표하고 합치가 72표가 남으니까 전산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0이라는 개수 조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드러났고 위에는 승관이 자료고 밑에는 진짜 사전특표수를 구해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0.77이 뭐냐. 승관위는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77장을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70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박형준 의원은 승관이 발표에 따르면은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59장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2장이 있었던 거죠. 표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다각도로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부산시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제 다뤘던 해운대구도 5%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부산시장선거에서는 서울시장선거와 달리 서울시장선거는 종로구가 20%고 나머지 구는 대략 한 10%를 빼앗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5%를 빼앗은 걸로 대부분 다 파악이 된 거죠. 그런데 구청장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선거도 다 5%를 가져간 겁니다. 부산시의 남구구청장선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시의 해운대구청장선거도 5% 그러니까 부산은 대부분 다 5%를 가져가는 걸로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5%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최재형 씨, 이준석 씨, 그 다음에 안철수 씨 이런 건을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하고 굉장히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